사람들한테 어저께 했던 모든 일들을 시간대별로 나열하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지 1점에서 6점까지 평가하겠거든요. 그걸 평균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 친구의 엄마들이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애 아빠가 복지다. 애랑 애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데리고 와서 집에서 수박 깎아주고 놀게 하고 자고 싶다 그러면 씻겨서 같이 재우고 이런 걸 제가 재밌어 해가지고 딱 맞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유네스코 토크 이번에 네 번째 제가 사회를 맡고 있는데요. 초저출생이라고 하는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라든가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 같이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이 동아시아의 나라들에게서 극도로 위축되고 축소되는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성큼 다가온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곧바로 이어진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빨라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디스토피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유네스코가 여러분들께 희망을 억지로 심어주기보다 그 희망의 가능성이나 단초를 여러분들 스스로부터 발견해 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고요. 오늘 이 논의를 통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그리고 좋은 실천의 계기라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그 제목이 아시다시피 저출생 시대 현실적 유토피아 상상학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지만 이 말이 각 강연자분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전달하고 싶을까? 이 현상을 어떤 말로 전달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작가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겠죠? 정지우 작가님. 정지우 작가님. 저는 제목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유네스코가 훌륭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강의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주제랑 조금 더 어울리는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 정도 제목은 생각해봤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 넓혀가기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막 한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무릉덩이에 몰려드는 그런 사회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 서울 집중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막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막 찾아 헤매는 와중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점점 사막화되고 있는 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오아시스를 넓혀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어떤 환대의 공간, 배려와 다정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오아시스 넓혀가기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넓혀가기. 다음 책 제목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진미종 교수님 어떤 제목 주실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좀 근사한 제목은 생각하기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그냥 사실 오늘 뭐 초대와 응원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나왔잖아요. 저는 사실은 나의 생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오늘 드린 거였었거든요. 저는 사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저의 키워드 이었던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 살아가기. 우리 김희삼 교수님은 이 중간 어딘가에서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든 안길 수 있는 미래. 제가 디스토피아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저한테 이제 디스토피아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은둔 청년. 핵게이나 무가족화가 만약에 진행되면 이런 경향들이 강화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안길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언제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서로서로 안아주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언제든지 아무 말 없이 편하게 안길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혹시 없으면 울컥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누구든지 언제나 안길 수 있는 존재를 가진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사전에 받은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어서 그중에 눈에 띄는 질문 하나를 할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해주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게 대단히 비관적인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지는데 이 비관적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공포스럽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정말 없나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진미정 교수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저출생을 부정적인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은 어떤 정해진 이런 나의 개인의 생애나 사회의 발전 방향이나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막 직면해버리면 정말 암울한 미래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를 지금 되짚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 알지만 조금 미뤄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되짚어볼 수 있고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해결한다면 사실은 이게 꼭 부정적인 미래로 귀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존의 병폐나 문제를 전면적으로 짚어보는 계기는 될 것이다. 정지우 작가님은?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현상이라는데 아무래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미래를 뭐라 그럴까 알 수 없는 새로운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인구 구조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무너진다면 어떤 이민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인 다문화 사회가 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뭔가 하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에 가보면 우리나라 서울보다는 훨씬 외국인들이 많고 훨씬 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또 우리나라 서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본다면 이것이 대멸망, 핵폭발 이런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당장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또 공감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건 맞다. 그런데 다양성을 위한 계기는 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주셨네요. 김희삼 교수님. 학자들이 그런 시도를 해보기는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이 한 명이 태어났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는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그건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자, 걔가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 사회적인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이제 얘가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점들은 예를 들자면 공공제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엠빵을 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머릿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생산에 또 가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아이 한 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또 걔가 혼잡이라든지 경쟁을 더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구가 감소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잡도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경쟁이 좀 완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도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해요.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인구 한 명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측면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반대겠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참들이 들어와야지 고참들이 계속 사회보험에서 뭔가 수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끊기니까 사실 재정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득실들을 따져가지고 학자들은 최적의 출산율이 얼마다라고 최적의 인구 규모가 얼마다라고까지 추산하는데 그거 다 불완전한 거예요. 사회적인 득실을 정확하게 누락 없이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는 사실 기존에 우리 인구 규모가 갖고 있었던 관성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지금 국방 시스템이라든지 연금, 사회복지, 재정, 의료 등등이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발전주의 모델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자성의 계기로서는 상당히 아주 센 놈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이제 관련 토론 여러 번 해보면서 인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사실 계산은 뻔합니다. 이게 추산이라는 게 있어서 사회가 곳곳이 다 인구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적어도 과학적으로는 답이 나와 있어요. 30년 뒤에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뭘 하냐에 따라서 미래는 또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회 구성원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응 다시 한번 이걸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응을 해야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응 이렇게 되는 상황들에 우리는 그럼 뭐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개별 개인들이 하기가 참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는 거겠죠. 이따가 아마 정책 얘기하면서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제는 이제 강연 해 주신 부분들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정지우 작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정지우 작가님의 말씀 중에 전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문고리 비유였었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험제인데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 써보지 않으면 몰라 중요한 건 물을 수가 없어. 한번 쓰고 나면 그래서 A라는 선택 B라는 선택 C라는 선택 D라는 선택 모두 다 마찬가지거든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엄청나게 잘못된 선택이다라는 걸 나중 가서 안다고 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독 결혼이나 육아라는 선택만 다 본 것 같아. 내가 다 경험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내가 망할 것 같아. 근데 나머지는 아닐 것 같아. 경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다 간접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아까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 네. 상당히 인생 철학적인 심오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사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내적인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결혼을 할 때만 하더라도 들지 않았던 생각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딱 느꼈는데 아 이거는 물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은 물을 수가 없다. 이거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선택인 거죠. 굳이 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문 중에서 제일 무거운 문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시 돌아 나올 수가 없는 다른 분들은 그래도 돌아 나올 수가 있다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느꼈던 정말 첫 번째 가장 놀랐던 경험은 그 불가역성 인생의 불가역성을 처음으로 느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변에서 제 동생을 비롯해서 제 사촌들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낳으면 좋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선택은 물을 수가 없다. 이 선택만큼은 불가역적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선택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런데 뭘 느꼈냐면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 삶은 어떻게 보면 원래 비가역적인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지나간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차피 지나간 시간, 오늘 하루 자체가 알고 봤더니 비가역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선택지가 많이 있으면 마치 그것을 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그중에서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서 아, 이제는 삶을 물을 수 없구나. 나는 다른 선택지보다는 이 선택에서 가장 좋은 삶의 가치를 찾아내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느끼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라고 느끼는 순간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나는 선택지라는 게 나에게 행복한 가능성인 줄 알았는데 부담감이 없네? 오히려 선택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로 선택하고 났더니 오히려 안심이 되네? 난 여기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면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삶이 되게 편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삶을 선택한다는 관점 앞에서 수많은 선택지들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선택하고 나서 시작된다는 거 선택하고 나서 그 안에서 더 깊은 경험과 가치들이 끊임없이 질적으로 퍼올려진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살아봐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선택이라는 게 마치 이 선택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는 입구 정도고 그 이후에 달라지게 만드는 것은 그 이후에 나의 생동이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긴 하네요. 네. 자 그러면 김희삼 교수님께 교수님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사실은 누군가의 삶의 전개를 내가 내 손에서 그냥 내 멋대로 막아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같은 게 좀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탄생성을 줄 수 있을 것을 내수로 재단해서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점으로 가는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생망 얘기 나오고 흑수저 얘기 나온 것처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얘한테 탄생을 시켜 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나 아렌트가 이제 탄생성을 이야기한 거는 이제 개인이 존재적으로 유일무이하다는 것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출생 자체가 완전히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죠. 저는 이제 이거는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출발점으로서는 여기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는 선택과 결단이 좀 남아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그 이후의 과제들이 펼쳐지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제가 행복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목적인데 일단 태어났으면 그 다음 과제는 뭐죠? 자신의 생존이에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제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 중에도 그렇게 질문한 교수님 꼭 행복해야 됩니까?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뼈 때리는 진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인간은 행복감이 바닥을 치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는 아주 드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타인인지 나의 낮은 자존감인지 경제적인 궁핍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럼 나를 이 불행감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외치는 사회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회는 별로 정의롭지 않은 사회예요. 정의 사회의 구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평등을 외치는 사회는 별로 평등하지 않은 사회예요. 제가 지금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별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요소, 국가가 해야 될 요소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대단히 민간적 요소, 문화적 요소가 있잖아요. 분위기 역량 엄청나게 많이 봤고요. 국가의 정책만으로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 지인 중에 아이가 나서 수학학원을 주변에서 다 보내는데 이 친구가 별로 수학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 보냈더니 옆에 소문이 쫙 났더래요. 저 집 엄마는 개몽가 봐 애를 이상하게 키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되게 났고 그 아이의 인상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뭔가 거기에 비용을 대고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는 누군가에서 시작되지 않은 그러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독특한 종류의 집단 압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집단 압력을 과연 바꿔낼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좀 돌봄이 정말로 최상의 가치가 되는 그런 집단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제가 사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집단 착각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나는 아무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사회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집단적인 수준의 착각이 있다. 저는 사실 육아도 그런 것 같거든요. 출산과 육아도 개개인한테 여쭤보면 굳이 사실 애들을 그렇게 키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존재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네에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우리 집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우리 아이가 심지어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존재하는데 정말 그게 존재할까? 라고 따져서 들어가보면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준이 사실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표준일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형성된 집단적인 수준의 착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돌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응원이라는 말을 썼던 게 약간 그런 의미에서 썼던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애쓰고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존중해. 가치 있는 일이야. 응원해.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내가 조금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응원한다면 아까 그 개미 눈권만큼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또 정 작가님께 자신의 선택은 의미가 있었잖아. 아까 저는 후반부에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저의 어떤 경험과도 굉장히 많이 교류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느끼는데 남의 사례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거나 뭔가 가능성을 발견한 케이스들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아이 친구의 엄마들이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무 이제 같은 동네 가서 살고 싶다. 아파트 가서 살고 싶다. 왜냐하면 저희 애가 그냥 A라고 했을 때 A 아빠가 복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랑 맞네요.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애 친구들을 데리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랑 애 친구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집에서 수박 깎아주고 놀게 하고 자고 싶다 그러면 씻겨서 같이 재우고 이런 걸 제가 재밌어 해가지고 주변 애 엄마들이 아 복지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맡겨서 어디 가서 편하게 지내신 걸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다른 아이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고 나면 저희 애도 또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해요. 서로 서로 이렇게 약간 푸마시하듯이 서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건데 그런 문화가 가까이만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만 있어도 사실 그 안은 말 그대로 오아시스예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 서로 막 어떤 뭐 아파트 동네에는 옆집 아파트에 그 아파트 놀이터도 출입 못하게 한다더라 뭐 어디서는 뭐 뭐 집 평소로 비교한다더라 뭐 어디서는 뭐 무슨 뭐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뭐 서로 애들 차별한다더라 이거 다 남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좋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배려하고자 마음 먹고 서로에게 도와주고자 마음 먹고 서로 다른 아이들도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오아시스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만들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혼에 진입하기 전에 육아에 진입하기 전에는 막 정말 지옥 같고 모든 것이 막 지옥 레이스 같고 저도 아까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맞는 좋은 사람들끼리 잘 맞으면 그 오아시스를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아마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출발점 그 동심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이 아마 가능한 방식이 아닐까 사실 저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아니고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서부터 그런 아이들을 환대하고 서로 아이들을 좋아해주고 그런 문화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김미삼 교수님께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선택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혼인을 선택하고 육아를 그럼에도 선택하는 어떤 청년층의 특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혹시 알려지신 부하가 있는지 또는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어떤 삶의 형태들을 선택하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인 50.5%가 부모의 재력 꼽았잖아요. 그때 응답했던 대학생 천명에게 또 어떤 질문들을 했냐면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애들 많이 살고 계시죠. 아파트 승강기에서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이웃을 만났어요. 들어왔어요. 먼저 인사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서로 그냥 외면할 수도 있죠. 나는 했는데 저쪽이 쌩까면 좀 민망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주택을 선호하는지 하나는 굉장히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데 이웃들과의 교류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주택지구가 있고 다른 주택지구는 사생활은 조금 개방 오픈이 되지만 이제 교류가 혹시 굉장히 원활한 좀 열려있는 형태의 개방적인 그런 주택 환경이 있어요. 그중에 뭘 선호하는가. 그것도 학생들이 갈리는데 4개국 대학생 조사를 해보면 한국 대학생들이 가장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류보다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선 승강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한다. 그 다음에 좀 이웃과 교류가 원활한 그런 개방적인 주택을 선호한다. 그리고 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좀 느끼는 편이다.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대학생일수록 뭐가 높았냐면 결혼 의향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희망 자녀 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좀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우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에서 보면 빅5라고 하는 거죠.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여전히 결혼하고 싶어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환경으로 좀 만들어줘야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역 커뮤니티 문화가 조금 활성화돼가지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참여하고 가보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이론이 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스며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동 육아 이런 공동체 같은 것들이 있으면 훨씬 맡겨놓고 가령 이제 정지우 작가한테 내 아이를 맡겨놓고 잘 시키고 먹이겠지. 믿음을 가지고 외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역마다 있으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좀 든든함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 분 말씀드리니까 약간 또 살만도 하고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좀 나는데 세 분께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한번 손들어 주시죠. 저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성향적인 목표를 저희가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세 분이 그러면 생각해 보셨을 때 만약 그런 사회에서 지금 학생들이 상상해봐야 될 문제 같은 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애초에 유토피아는 원래 없는 땅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결로 아마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상상되어야 되는 것이냐? 사실 저는 사회에 대한 상상력은 좀 부족하지만 저는 개인적 삶에 대한 상상력은 아주 좋아합니다. 상상하는 것은. 그런데 한 사회가 만들어지어 가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한 사회를 어떻게 뚝딱 유토피아로 만들 것인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요. 결국에는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가까운 단계에서부터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토피아적인 어떤 요소 혹은 유토피아적인 하루 한 달에 하루라도 100명과 관계를 맺지만 그 중에서 10명과는 유토피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을까 저는 이런 고민을 항상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가서 사람들이 맨날 부동산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명품 얘기하고 외제차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들과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나에게 나와 가치관이 맞는 소중한 사람들이 주변에 1명, 2명, 3명, 10명이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관계와 연대와 어떤 공동체들이 사실 되게 공고하게 내 삶에서 자리 잡아 나갈수록 그것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나기 싫은 사람을 웬만하면 안 만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책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는 육아 이야기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갯벌 같이 가는 사람들 갯벌 가서 같이 조개 잡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저의 삶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저는 그런 약간 라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들이 많아지고 이 사회에도 좋은 가치관들이 많아지고 획일화된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한 사회의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불행한 학생들 학기 초에 그게 수강 경쟁이 아주 빡세기 때문에 절실한 학생들이 그걸 최우선 순위로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기 초에 행복도가 매우 낮은 애들이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반전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뭐가 변했는가? 라고 했을 때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수업의 특성이 5인 1조로 해서 원탁에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모두 6개의 원탁에 30명 딱 받아서 하고 그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조별 과제도 같이 하고 거의 한 학기 동안 완전히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까 제가 강연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자존감의 회복 그 다음에 따뜻한 인간관계 많지는 않아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의욕을 줌으로 해서 개인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하나의 작은 힘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이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나왔던 연구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기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한테 평균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해서 답해서 평균 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서 얼마가 들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평균을 낸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의 두 배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아이를 안 낳은 사람들은 그만큼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그 20년 사이에 이 저조세 문제 심각해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고 좋아지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것들도 새로 생기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막상 그게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냥 옆에 한 5년 전, 10년 전에 애 낳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아웃데이트된 정보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의 삶을 꾸려나갈 때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은 공공적인 서비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설계하고 상상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것 말고도 우리 사회가 사실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김희삼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바로 일찍 드셨네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이 당연히 타개해야 될 하나의 위기 상황이고 문제가 맞기도 하지만 이왕 이런 현상에 닥쳤다는 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이걸 기회 삼아서 하나의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의해야 될 개념들이 무엇인지 가치 체계 면에서 또는 제도 체계 면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바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연대는 교육에 대한 우선 투자를 했는데 돈은 없으니까 다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저희 때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갔을 때는 24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오전, 오후 이렇게 2부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 반에 8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콩나물 시류에서는 정말로 그냥 기계처럼 밀어내는 거죠. 사실 모던 타임제에서 그 다음 공정을 밀어내듯이 그러니까 개별 학생에 대한 배려는 없고 마지막 단계에서 선별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대학 가고 너 인문계, 실업계 연합고사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또 거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상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고교 학점제 이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잖아요. 사실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학점제에 어울리는 교육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공존하게 이렇게 만들면 사실 다 상대평가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절대평가 도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평가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제 좀 못 따라가는 학생이 있으면은 사실 유급이나 낙제 같은 것도 그 과목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생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것을 줄 세워가지고 선별해가지고 잘라서 어딘가에 배치하는 그런 식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되려고 하면 교사가 학생에게 피드백도 많이 줘야 되고 교사가 못해주는 부분들은 사실 AI라든지 이런 에듀테크라고 하는 기술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신 코멘트 감사히 수용을 하고 그게 조금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 교수님께 질문을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운이 좋게도 여러 가지 지방에서 여러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커져서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강화돼서 학생들이 지방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지방에서 계속 남아서 그 친구들이 계속 지방에 행복하게 지방에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사실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출생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인구가 줄어들면 경쟁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심화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도 사실은 이런 집중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지역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사실 저출산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현실적으로 유토피아를 상상하기라고는 했는데 그게 유토피아인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노력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허구죠. 사실은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해라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정책적으로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못했는데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났던 사회들을 보면요. 인구가 줄어들면 몰렸던 데 더 몰리지 비어있던 데로 사람이 안 갑니다. 더 비워버리면 그 인프라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상해지는 상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잘 시켜주신 것 같고요. 정 작가님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여행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이 나를 계속 자극해서 그게 트리거가 돼서 여행 같은 경우에 시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육아나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트리거가 될 만한 소식들이 너무 안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역설적으로 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낳지 않고는 모르는 엄청난 행복이 있다. 그 말씀들을 엄청 하세요. 그 여행보다 엄청난 행복이라고 하면서 왜 그 엄청난 거는 여행의 간접 경험 보다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그거를 간접 경험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이렇게 노출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육아라는 책을 읽어보십니다. 간접 경험이 많이 되질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 비혼, 비출산, 저출생 이런 문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양가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어떤 20대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절대 결혼 안 하고 아예 안 낳고 싶은데 라고 하는 비중이 확실히 많기도 하고 그게 의지로 선택하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나 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이 되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가지고 딱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도 누군가에겐 이게 선택의 문제, 이상에 대한 선택의 문제지만 또 누군가에겐 포기의 문제, 어떤 주거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접근할 때도 사실 주로 둘 중에 하나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또 나는 낳기 싫은데? 왜 그래? 이렇게 하는 반응도 생기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낳을 수만 있으면 나도 낳고 싶은데 라는 반응이 생기는 건데 사실 그게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간접 체험이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일단 사람이 본능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부터 토로하고 싶은 게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막 되게 토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야 기쁘고 행복하고 하면 끝나는 건데 힘든 일은 잊혀지지 않고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고민을 했거든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날 건데 아이가 태어날 거면 뭔가 육아에 대한 행복한 이야기가 있는 영화를 좀 찾아보자. 우리 영화 좋아하니까. 근데 정말 없어요. 어바웃 타임 정도? 하여튼 정말 없고 그래서 그나마 프랑스 영화 중에서 영화 설명이 돼 있는데 해피 이벤트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아이 탄생을 해피 이벤트로 다른 영화인가 보다고 봤는데 그게 역설적인 제목이었어요. 얼마나 지옥 같은지 뭐 그런 얘기를 막 영화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콘텐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있다는 무슨 어떤 예능 프로그램 연예인들이 너무 호화 육아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박탈감을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육아 콘텐츠라는 게 생각보다 나오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현상인데 이게 우리가 영상 시대여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책은 또 되게 많아요. 책은 육아 에세이, 육아 그림책, 육아 동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눈을 돌리고 서점에 가시면 생각보다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책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런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청중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정보가 있어가지고요. 이전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걸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 게 실제로 아이가 있는 사람과 아이가 없는 사람이 완전히 응답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53%였는데 이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35%인가 34%가 좀 낮았거든요. 확실히 큰 차이가. 다른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 유머에 따른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아서 실제로 키워본 사람은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일종의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사람들한테 어저께 했던 모든 일들을 시간대별로 나열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지 1점에서 6점까지 평가하게 했거든요. 그걸 평균을 해보니까 가장 행복도가 높았던 활동이 뭐였냐면 여행도 아니었고 맛집 탐방도 아니었고 바로 아이와 놀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동경작에서 결정효용과 경험효용의 차이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경험효용은 내가 해보고 나서 느끼는 너 좋대 나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효용은 해보기 전에 저건 저럴 거야 아마 라고 예상해서 지금 결정을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육아와 관련된 결정효용과 경험효용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나쁜 후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디스커리지 시키는 요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 경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 중에 나만 없어 고양이 이거 있거든요. 아이 키우는 거 거의 비슷한데 근데 그게 일종의 대체제잖아요. 많은 경우에 비슷한 경험인데 고양이는 나만 없는 것 같고 근데 애는 왜 쟤만 있는 것 같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뒤틀려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상상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상상력을 가진 여단되는 존재고 그 상상력을 실천해내려고 하는 또 협업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인간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성찰해볼 필요는 당연히 있으나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또 그렇게까지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상을 함께 모아서 그걸 실천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힘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로 좋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함의로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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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